자 그러면 길구랑 부터 저희가 영상 다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나눠주신 거는 잘 아실 수 있겠죠 징이라고 쓴 거는 징의 입술이니까 그거는 보실 필요 없구요 위에 있는 검은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되어있는게 이제 장보입니다 그것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덮어주세요 지금은 책을 덮어주세요 오픈국 테스트 아닙니다 자 덮따쿵따쿵 덮따쿵따쿵 오늘은 징이 있으니까 징 소리를 먼저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치셨나요 사모님 준비 덮따쿵따쿵 준비 시작 자 1, 2, 3, 4, 5, 5, 6, 7, 8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 1, 2, 3, 4, 5, 6, 7, 10 1, 2, 3, 4, 5, 6, 7, 10 1, 2, 3, 4, 5, 6, 7, 10 1, 2, 3, 4, 5, 7, 10 1, 2, 3, 4, 6, 9, 11 1, 2, 3, 5, 7, 10 1, 2, 4, 6, 8, 8, 8, 9 한단 듣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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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시작 그 다음에 덩군덩군덩인데 덩군덩군덩 다시 입술 시작 덩군덩군덩 다시 시작 덩군덩군덩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쳐보겠습니다 입술이 하시면서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그러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해보면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지금 더궁 더궁 덤덩은 뒤에 또 나와요 연결체가 똑같으니까 이거 한 번만 잘하시면 연결체는 반응이 한 겁니다 제가 이어서 해볼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쿵따 따 쿵따 따 시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만 시작 두번째 시작 네번째 시작 그렇지 네번째 시작 네번째 시작 마지막 시작 자 더궁 하실때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반이 바빠요 그러니까 두쳤다가 더궁 할 때 궁을 칠 때 이걸 떼시면 돼요 요거 하시면 덮으니까 더궁, 더궁, 더 더할 때 이걸 두치세요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더궁, 더궁, 더궁 그렇죠 시작 더궁, 더궁, 더궁 다시 시작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떼는걸 미리 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더궁 칠 때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더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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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궁 이렇게 괴물을 지키고 있어요 더궁, 더궁, 더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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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세트에요 한번 쉬시고 또 쿵 더궁 호흡이 깨집니다 그거는 하나로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번 더 시작 한번 더 시작 그렇죠 그 간격을 어떻게 맞춰야 될 건지는 서로 이제 눈치가 맞죠 한번만 더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쿵따타쿵따타 시작 시작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미친듯이 징을 쳤다는게 미친듯이 징을 쳤다는게 미친듯이 징을 쳤다는게 자 자 대한민국을 예 통일을 서울린의 의견도 있으셔서 대한민국을 통일하게 했습니다 미친듯이 징을 쳐 자 징 들어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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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주먹이죠 차를 잘 썼던 인종입니다 털 쏘시고 왜 들어오시단 말이죠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왼쪽 한 번 오직 오직 왼쪽 한번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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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이거 화를 높여야, 45도가. 어, 그렇죠. 대한민국, 장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. 대한민국. 대한민국. 나도 동동동동해요? 아, 그다음에 동동. 동동. 동동동동. 동번. 나도 해요?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야수 뭐 갈대?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. 네, 올라오세요. 들어오세요. 나도 하자고요. 뭘 해요? 하시는 분, 대한민국. 맨 마지막에. 앉으세요. 맨 마지막에. 대한민국 덩덩덩덩. 안시고. 덩덩덩덩덩덩덩덩딱쿵. 딱 쿵 beeee elk. 한 번만 쳐, Singe. 자, 광객도 있으시 텐데요. 대한민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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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배운 거까지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. 해보겠습니다. 한 장 더 듣고 가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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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 장 더 듣고 가겠습니다. 한 장 더 듣고 가겠습니다. 한 장 더 듣고 가겠습니다. 한 장 더 듣고 가겠습니다.